에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사라졌어 머리야 진짜 무사 와 정말 우와! 이런 거였구나. 일단 다시 집에 모셔둘까? 여기다 두고 갈까? 딱 오! 없으니까 지금 내가 내가 온전히 다 믿어도 되는 거 같아. 너도 그러겠지, 인생이니까. 오, 그래서 설렜고. 야, 이거 이렇게 짜라고 해도! 아니, 정말 타이밍. 아니, 타이밍. 이건 진짜! 진짜, 이건 타이밍이. 짜도 이렇게 못한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광란의 밤이다. 진짜 광기와 광란의 밤이다. 아니, 근데 석영 씨가 없다고 소리 질렀으니까 그 목소리 석영 씨라는 거 유정 씨가 들었겠네. 들었겠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지금 무슨 엿듣고 있다고 틀리냐? 아, 지금 무슨 엿듣고 있다고 틀리냐? 아, 지금 무슨 엿듣고 있다고 틀리냐? 들어가기 싫다 갑자기. 네, 맞아, 그랬어. 우리도 산책할까? 어, 그럴까? but don't do it.